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하죠. 어떻습니까? 선생님. 자. 그러면 교과서를 애들이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도 교과서를 보고 수업할 때와. 선생님께서 모니터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 자리 이 자리은 아닙니다. 저는 그 일기업을 유심히 봅니다. 왜냐면 일기업을 보는 사람이 저의 그 모델입니다. 일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또 차단 갖고 온 학생의 도움이도 여기 앉히면 참 좋습니다. 차단 갖고 온 아이들이 보통 떠들어요. 거기다 앉히면.